아, 맛있겠다. 자, 그리고 큼지막한 두부 푸짐하게 넣어가지고 아주 구수하게 끓여낸 청국장까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집밥 차려졌습니다. 어? 누구야? 선민! 우리 딸이요. 아, 따님! 오! 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아유, 이렇게... 아이고! 어이구! 아이고, 어서 와요, 어서 와요. 아니, 이 시간에 어떻게 왔어요? 일 끝나고 왔어요. 일 끝나고? 네. 날도 깜깜한데. 괜찮아요, 이거 후레쉬 켜고 오면 돼요. 가방 내려놔, 가방 내려놔. 아니, 저기 뭐야, 빈손으로 왔어? 네? 아, 저기... 계좌로... 계좌로, 계좌로 잘 싸져요. 아, 그게 최고죠. 들고 오기가 힘드니까 지가 맨날 엄마가 먹고 싶은 거 사 먹으라고. 아, 근데 이 먼 길을 이렇게 왔네, 엄마 보러. 이제 곧 있으면 어버이날이라서. 아, 그래서... 네. 그래서... 아... 표녀네요, 표녀네요. 표녀네요. 아니, 마침 잘 됐네. 우리 이제 저녁 먹으려고 하는데 식사 전이죠? 네, 아직 안 먹었어요. 아, 잘 됐다. 같이 먹으면 되겠다. 네. 같이 먹으면 되겠네. 엄마 부러 온 딸에게 얼른 뜨뜻한 밥 함께 해 먹이고 싶은 자연인. 손이 바빠집니다. 아주 어릴 때 업고 다니면서 일하셨다고 하더라고. 네, 맞아요. 너무 어릴 때라 기억은 잘 안 나겠다. 네, 근데 이 얘기 듣기로는 그때 이후로 몸이 많이 망가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많이 건강해지신 것 같아요. 표정도 원래 여기 이렇게 주름이 있었거든요. 네천 자로. 그것도 많이 없어졌어요. 네. 진짜 어머니는 산 생활이 좀 체질에 잘 맞으시나 봐. 내 체질에 딱이에요, 그냥. 산 좋아해요? 전 싫어요. 아, 싫어요? 네. 전 다다가 좋아해요. 하하하하하하 네. 어쨌든 따님도 자연을 좋아하네요, 그러니까. 두부를 한번 볼까요? 아, 아, 두부가 있었지? 네. 어어. 자, 어디 한번 봐요. 오, 오, 오. 적당히 눌러진 것 같은데요? 이야, 좋다. 와, 소박한 음식이지만 그 어느 음식보다 진짜 손맛고 정성이 많이 들어갔다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이야, 맛있겠다. 차가워. 한 수박한 두부 푸짐하게 넣어가지고 아주 구슬하게 끓이는 청국장까지. 이야,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집밥 차려졌습니다. 아니, 근데 순두부를 여기 따님이 올 줄 모르고 우리가 두 개만 폈어요. 이거는 승인 씨 드시고 우린 이제 같이 먹을게요. 아, 다행이다. 하하하하하하 드세요, 어머니. 드세요, 드세요. 네, 드세요. 아, 꿈꿈하면서도 구수한 이 매력적인 냄새 참을 수 없죠. 야, 한 숟가락 가득 떠봅니다. 이거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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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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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도 먹어봐, 고소한 거 먹어봐. 너무 맛있는데요? 약간 고소하면서 되게 단맛이 나요. 달짝지근하면서. 맛있죠? 네, 간장도 진짜 맛있어요. 아까 된장하고 간장하고 갈랐죠? 그런 간장, 작년에 한 3년 묵은 간장, 씨간장.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든 게 어머니가 다 직접 만드신 거잖아요. 그렇네요, 그러고 보니까. 꼬들빼기하고 꼬치하고 전부 다 여기서 난 거네. 나물도 그렇고, 그렇죠? 아니,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먹었으면 밖의 음식도 이렇게 먹을 때 엄마 음식이 생각날 때가 있겠네. 네, 그래서 저 밖의 음식 안 먹어요. 엄마가 다 반찬해서 보내주세요. 고마워. 평소에도 이렇습니까, 아니면 지금? 평소에도 잘해요. 평소에도 이렇게 자상해요, 이렇게? 안 먹으면 입에다가 갖다 넣어주고 안 먹는다고. 엄마, 얘도 많이 먹어. 엄마의 밥상은 어릴 적 추억이자 인생의 고단함을 녹이는 아주 따뜻한 위로입니다. 네, 어머니 아까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자제분들 생각하면 좀 미안한 점도 많고 고맙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직접 얘기해 보신 적 있으세요? 둘이 이제 술 한 잔 먹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속내 얘기하면 엄마가 미안했다고 그러고 그러면 엄마가 열심히 나한테 해줬어. 또 지는 그렇게 얘기하고 고마웠다고 그러고. 고마운데 안쓰러워요. 뭐가 그렇게 안쓰러워요? 몸도 다 망가지고. 이게 참 이상한 것 같아, 이게. 이게 참 이상해. 아, 이게. 참 이 엄마라는 존재가 참 이게. 이러려고,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닌데, 그렇죠? 나는 왜 우는 거야. 옛날 이야기하면 너무 힘들어서 자꾸 눈물이 나는 거예요. 오로지 혼자서 두 아이를 키워야 한다는 현실이 처음에 얼마나 막막하고 겁이 났는지 모릅니다. 속편이 신세한테는 할 새도 없었죠. 정말 이제 아빠 역할까지 다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 살아왔습니다. 일하기 바쁘고, 집안일하기 바쁘고. 그냥 항상 바쁜 엄마였어요. 항상 뒷모습이었고. 많이 외로웠어요. 제 이야기도 막 하고 싶고 있었던 일도 얘기하고 싶은데 들어주실 여유가 없어 보였고 그래서 그냥 항상 방문 닫고 혼자 들어가 있는 시간이 많았어요.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제가 바쁘고 제가 누군가 이야기를 들어줄 새가 없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엄마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때 어릴 때는 이해를 못했지만 좀 힘들었지만. 네. 오히려 반대가 됐어요. 엄마는 저한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데 저는 그걸 들어줄 새가 없는 거예요. 맞아. 지금 이제 반대가 맞아. 뭐가 어떻게 됐든가 난 건강만 했으면 잘 좋겠어요. 나한테 못 해줘도 괜찮아. 지만 건강하고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태까지 받았던 거 다시 주는 일만 남은 것 같아요. 부모님한테 이제 받은 사랑을 돌려준다고 하네요. 철이 너무 빨리 들은 것 같아요. 지도 고생스러워서 그런지 철이 너무 빨리 들었어요. 되돌아보면 눈물만 훔치게 되는 고생스럽고 야속한 지난날. 하지만 그날들을 견디면서 자인인과 아이들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앞으로의 인생은 진짜 밝게 빛나길. 제가 바랄게요. 새로운 하루가 밝았습니다. 저 아랫마을 지인이 쌀이 벌레가 났다고 그래가지고 주셔서 이걸 갖다가 먹이는 거야 얘들아. 이른 아침 가장 먼저 챙기는 거는 바로 녀석들의 아침밥이죠. 근데 개밥에 넣기에는 재료가 아주 좋아 보이는데요. 푸덩기 많을 때는 야채 같은 거 쓰면 되는데 아직 푸덩기가 많지 않아서 내가 먹을라 그랬던 시래기. 되게 양이 많아가지고 이거는 꼭 끓여줘요. 사료 안 먹이고 그냥 끓여서 먹여. 이게 다 일인데 근데. 일인데 사료 사면 그것도 다 돈 주고 사야 되잖아요. 이게 어제 두부하고 두반이라고 짠 콩물. 이것도 그래도 단백질이니까 영양 덩어리죠. 그러니까 이거하고 같이 넣어서 끓이면 애들한테 건강에도 좋고. 여기에 또 정육점에서 얻어온 고기까지. 특별식이 아니라 매일같이 이런 재료들을 넣어서 개밥을 준비한다고 해요. 얘네들 때문에 돼지가 못 내려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돼지가 내려와가지고 다 파 뒤집어 그냥 아주. 사람이 꼭 갈아 놓은 것처럼 어떻게 이렇게 아뜰히 가라, 파 뒤집어 놓는지. 짐승이니까 말 못 하니까 안쓰러워서 거두기도 하고. 또 잘 거둬야 내가 또 마음이 든든하고. 자식의 빈자리를 메우고 가끔 외로운 삶의 그림자를 채우는. 아주 정말 고마운 산골 식구들이죠. 봄. 봄 밥 먹어야지. 봄아 밥 먹자. 봄아. 이리 먹어. 이리 먹어. 여기 있네. 여기 있네. 봄이가. 이리 먹어. 맛있지? 구수 확 냉냐나네. 이리 먹어. 고기 좀 먹을 줄 아네. 그렇지. 뼈 들고 먹어야지. 대군이 밥 먹자. 대군아. 이리 먹어. 대군이 많이 먹어. 많이 먹어. 많이 먹고. 멧돼지 잘 지켜야 된다. 알았지? 고기 온다. 고기 온다. 고기 온다. 고기 온다. 아이고. 어머니. 비 이렇게 오는데 뭐하시게요. 아이고 잘 주무셨어요? 예. 춥지 않았어요? 괜찮으세요? 근데 저기는. 저기는. 짜. 따님은 어디 있어요? 딸내미는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아침에 일찍 갔어요. 아 그래요 아유 인사도 못했네. 방이 할까 봐 안 깨우고 그냥 가라고 그래서 갔어요. 아 그랬구나 아유 근데 그 아침부터 뭐 하시게. 비가 와가지고 그 여기 물 꼬랑이 다 막혔어요. 좀 끌고 주려고 물 내려가게. 아 뭐 배수로 작업하시게. 여름 장마철이 오기 전에 작업하려 했던 일인데 봄비가 내리는 김에 뭐 미리 일을 좀 해야겠어요. 산에서도 할 일 많고 또 바쁘지만 도시에서 하던 일과는 뭐 한참 다르죠 스트레스도 없고 힘든 줄도 모른 채 아주 즐기면서 하거든요. 이게 사실 배수로 작업은 중요한 작업이라. 맞아요 이게 비마여가지고 다 묻혀가지고 그래 묻혀가지고. 에휴 수윤씨 기온 다 빠지게 생겼네. 아 괜찮아. 자 손이 많으면은 힘도 덜 들고 일도 금방 끝나겠죠. 우리 스태프들이 두 팔 걷고 나선 덕에 배수로 작업을 아주 완벽하게 끝마칠 수 있었습니다. 아 이제 물이 이제 줄줄 내려가서 이제 조금 안심이 되네. 어머니. 이거 산생활할 때 필요한 물품들 모아놓은 거예요. 여기 보면은 뭐 이렇게 뭐 비상약품도 있고 프레시 뭐 배터리 레디오 뭐 이런 것도 있고 물통도 있고 많이 들어있거든요. 아이고야. 어머 어떻게 해. 이거 가방도 또 따로 쓰실 수 있으니까. 네. 이거 앞으로 이거 산생활 하실 때. 제가 드려야 되는데 제가 받아서 어떻게. 아유 아유 저 이미 많이 받았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여긴 나게 잘 쓸게요. 네네네. 아유 감사합니다. 구슬비 맞으면서 일을 했더니 허기가 더 빨리 찾아오는 듯합니다. 식사 준비를 하기로 했어요. 생일씨 코코uits 아주 상관없게 해주게. 이제 코코스를 아주 향기롭게 해줄게요. 바짝. 얼마나 향기롭을까요. 어제 산에서 딴 각종 나무를 살짝 데쳐서 밥상에 올릴 생각인데 어떤 요리하실까요? 이거 이거 딱 재료를 보니까 뭔지 알겠네. 우리 김밥 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네. 제가 김밥 좋아하는 것도 어떻게 하시고. 김밥은 저도 좋아합니다. 자주 싸먹어요. 이 나물하고 또 뭐 야채, 당근. 내가 심어서 토골에 넣어놨다가 꺼내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럼 이 나물을 김밥에다 넣는 거예요? 네. 나물 김밥이네. 조금 더 달아야 되는데. 바람이 방해를 한다, 그죠? 바람아 멈추어다오. 바람 들어가는 노래 대결 한번 할까요? 그럴까요? 그대 이름은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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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 왔다가 사라지는 바람. 행여한 맘 돌아보며. 그대 역시 외면하고 있네. 바람아 멈추어다오. 바람이 불어 꽃이 떨어져도. 바람 불어와 내 몸이 날려도. 바람처럼 왔다가 이수처럼 갈 순 없잖아. 3, 2, 땡. 봄바람이 날리면. 빛 날리는 이 거리를. 막상막하였는데 아깝다. 맛성은 좀 넣고. 아예 한꺼번에. 놓고 묻힙시다. 직접 짠 들기름 넣어서 맛있게 묻혀내봅니다. 어머니는 그거 안 써요? 김밥 많은 거 그거 발. 저는 거기는 못하겠더라고요. 손으로? 네. 내가 김을 드릴게. 네. 이렇게 이만큼. 펴보세요. 모자라면. 이렇게 손으로? 네. 이렇게 잘 펴야 될 것 같아요. 밥을. 맞아요. 조금 밥이 돌 작은 데는 홀쭉하고. 밥이 많은 데는 뚱뚱하고. 그러니까 좀 될 수 있으면 골고루. 틈틈이 아이들에게 만들어주던 간식인데. 산 속에서는 새로운 재료를 넣어서 아주 색다른 맛으로 이렇게 재탄생합니다. 어머니 벌써 마셨어? 되게 예쁘게 말았다. 손으로. 너무 굵게 말은 것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순식이밥 뭐 푸른 게 많이 빠진 것 같은데. 잘 말아줘. 잘 눌러줘. 두 분이 있으니까 아주 금방이네요. 그리고 김밥에 단짝 메뉴가 있죠. 야하 이거죠. 옛날에 내가 포장마차 할 때 떡볶이도 해서 팔았거든요. 포장마차도 하셨어요? 네. 안 해본 거 없다고 했잖아요. 자자자. 길거리표 떡볶이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맞아. 옛날에 보면은 물엿을 넣더라고요. 떡볶이에. 특별히 들어간 거 없는데 그래서 맛있는 거 그거 있잖아요. 아시죠? 학창시절 추억의 맛. 분식한상. 아 맛있겠다. 드시죠. 맛있게 드세요. 맛 없더라도 맛있게 드세요. 드세요 드세요 드세요. 찍어가지고. 음. 소스에서 찍어졌었네. 어 산나물. 음. 음. 산나물 향이 나요. 김밥인데 나물밥 같기도 하고 맛이. 아 진짜 맛있어요. 햄이 안 들어갔는데도 맛있어. 네. 햄이 없는데도 맛있어. 떡볶이 맛 궁금한데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맛. 들어간 거는 사실 많이는 없는데. 어 근데 어떻게 이런 맛이 나지. 떡볶이의 정성. 천천히 많이 드세요. 너무 맛있어. 아 근사하진 않지만 소박한 추억의 맛에. 정말 입안이 더 행복해지는 듯해요. 자연인이 바라는 삶도 그렇습니다. 화려할 거 없이 있는 그대로 자연스러운 삶. 운동을 여태 잘 못했는데. 이제. 내 체력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 그런 계획. 그거요. 그래야 또 더 잘 즐기실 수 있으니까. 맞아요. 여기는 병원이 머니까. 내 스스로 내 건강을 지켜야 되잖아요. 맞아요. 아니 근데 뭐 건강해지는 거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시간 문제입니다. 시간 문제. 시간이 흐를수록 더 건강해지실 것 같아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럴 거예요. 그럴 거예요. 자영이 화이팅. 화이팅!